대형이 등장 대형이 등장 아직 안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 대형이 등장 오케이 떴어? 여러분들 대형 대형 대형이 죽여 대형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왜 뭐였나요? 인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자 오랜만에 단체 V 라이브네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뭐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준비 연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춤췄잖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눈물이 나오네요 진짜 눈물 나와 진짜요? 아니요? 여러분 콘서트 볼 준비 됐어요? 자 이제 겸사에부터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콘서트지 않습니까? 온라인 콘서트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콘서트 기다립니다 형 네 됐어요 지금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안 하고 있어 지금 연습만 며칠째 하고 지금 좀 깨우려야 했어요 남준씨 저희 콘서트 스포 하나만 짧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스포를 하게 되면 이제 QC2를 다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제형씨 그럼 스포 짧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스포요 스포요 스포 퍼미션 투 댄스요 어 전부 ACE 얘기 안 하셨는데 아 스포 퍼미션 투 댄스인데 퍼미션 투 댄스를 안 하게 되는 게 인 줄 알까요 사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와 이번 퀴스페이스 퍼미션 투 댄스가 없다 제목이 예를들면 아이 러브인데 아이워브가 가사에 하나도 안 나오는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soft friendships 네 윤기 베레모 찰떡이다 브로 뭐야 이거? 방금 음성 도네이션 아니야? 아니, 화려니까요. 쌀떡이다, 브로. 너 내가 결혼해? 이게. 저도 보니까 오늘 수영이 많이 살아가지고. 제발 한 거 아니야? 제발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얇은 털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요.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그거 오늘 쪽집게로 한 20개 뽑고 왔어요. 여러분, 할로윈 기념해서 그냥 수영 기세요. 그렇죠. 할로윈 분장. 네, 보시면 되세요. 저희 할로윈 기념에는 여기. 아니, 할로윈이면 벌써 믿어진? 그러네, 할로윈이네. 여러분, 할로윈도 어떤 분장 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저 이제 빛에서 RM 분장하라고요. 아. 그거를 딱. 맞습니다. 와, RM 코스프레다. 와. 안녕하세요, 둘, 셋. 턱, 턱. 안녕하세요, RM입니다. 목소리도 RM이야. 랩몬스터, 랩몬스터. 신기해, 신기해. 언제 다 랩몬스터. 바로 한강진역으로 가겠습니다. 남준씨, 요새도 지나가다 랩몬스터다 이런 얘기만 듣나요? 사실 이제 아직도 체감사. 아, 두 명 중에 한 명은 랩몬 아니면 랩몬스터라고 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오, 쪼, 쪼 이러면서. 아, 진짜. 그 정도면 재배인데. 진짜. 바로 사진 찍어드려야 돼요. 오, 쪼. 진짜 리얼 현배인데. 자, 여기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Where is Jimin? Where is Jimin? 지민이. 지민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보여줘야. 지민씨 얼굴이 전혀 안 보이네. 그러게요. 지민씨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사과할 끝까지 있어요? 오늘 좀 초췌하더라, 지민이. 저 오늘 마스크를 버렸는데, 여기는 천재였어요. 아까 네가 잠깐 수영복으로 쓸게요. 네, 우리 아까 연습 때 연습했잖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저의 실체고요. 저희가 연습할 때 사실 이런 거 연습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말아주세요. 정신! 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네.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할로윈 때 뭐 하실 거예요? 할로윈 때요? 할로윈? 일단, 일단 콘서트부터 생각을 하세요. 할로윈이 언젠데? 할로윈이... 10월 31일. 10월 31일. 자, 여러분 그때 스케줄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맞나? 있어요, 있고. 할로윈 특집 뭔가 촬영은 좀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자, 제가 무슨 스케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아, 이거 스포 아니야? 스포줄 진짜, 제가? 내가 볼 땐 미적 이렇게 적혀있을걸요? 아니, 아니요. 적혀있는데,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어, 아니요, 아니요. 10월 31일은 많이 있어요. 네. 확인해. 저기 브리핑이 있고요. 아, 맞네. 브리핑이 있고요. 아, 진짜 너무 많네. 회사에서 하는 브리핑이 있고요. 아, 괜찮은데. 야, 이거 다음에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브리핑이 많네요. 아, 암튼. 아, 암튼. 근데 콘서트도 진짜 빨리 본 것 같아요. 우리 콘서트 얘기하라고 킨 거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아, 나는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은 뭐, 온라인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겠네요. 아, 정말 저는 텅 빈 주경기장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사실 이번에... 아, 왜 너무 설레요. 지금 어떻게 하시나? 이게 저희가 사실 주경기장을 빌린 이유가 원래는 오프콘을 계획하고 주경기장을 빌린 거였는데... 우리 무대에 썼을 때... 그래도 이게 11월부터 뭔가 이제 코로나 하게 되면 공연할, 오프콘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그니까요. 맞아, 맞아. 되겠죠? 이대로 하는 겁니다. 되겠죠? 사실 원래 우리가 좀 이게 오프를 하려고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렇지.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저희가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콘서트 이제 하려면 이제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이 하고 3, 4달, 4, 5달 정도... 최소, 최소고 제가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전에는...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이게 정책을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오프콘을 사실 준비하고 뭐 사실 아이디 영상도 오프콘 하나! 온라인 사자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개 찍었고요. 사실 저희가 주경기장 이제 여러 번 빌렸죠, 당연히. 한 번만 빌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4번을 빌렸어요. 그렇죠. 저 이번에 뭐 그래도 대결한 김에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뽕을 뽑아야 돼.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정우 씨, 보여줘. 홈 라인 콘서트에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줘요. 아, 큐, 큐슈트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그리고... 제가... 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우 씨, 두 속말로 잠주 씨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자, 컴폼 받으세요. 이쪽으로 봐야죠. 이쪽으로 봐야죠. 아, 이렇게... 사실... 진짜 위험하긴 한데 얘기해도 돼 아니 얘기해도 돼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본 우리 콘서트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오빠 랩을 시간과 회원하고 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VCR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긴장하고 무슨 말 하는지 무서워 지금 괜찮아 괜찮아 Permission to talk 내가 모은 VCR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살짝 위험했는데? 아니 이게 옛날 정국이 같으면 스포 하나 인식으로 저희 무슨 곡 하고요? 무슨 곡 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살짝 위험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VCR 진짜 잘 찍었어요 이번에 VCR 멋있어요 제가 그거 VCR 누가 권위했습니까? 태형이가 권위했죠 그쵸 아 그래요? 태형이가 VCR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VCR의 방향성을 태형이가 제시를 했죠 디렉터야 회사 입증하려고 근데 그 어 예 아 예 왜 왜 아아 아야라 삼촌이 아 공개됐을 줄 알았나 아 티저 나왔죠 어 티저 아까 신저 나왔잖아 일부가 어 VCR 나왔는데 티저 티저 디렉터na 티저티저 단은 안나왔고 그게 또 이제 또 그 VCR 또 음막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또 매치가 아주 잘되는거 아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이번 콘서트만의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이게 보면 QCT가 뭐라 해야 되는데 QCT를 보면 딱 세요. QCT가 방탄소년단이죠. QCT가 방탄소년단이니까 그냥. 그럼 뭐 다른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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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T가 뭐 2년이면 어떡해요. 2년이면 어떡해요. QCT가 얼마 전에 혜연이 형과 LPS 봤어. 죽은머리가 오늘 많이 졌어. 생각만 자주 오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에 공연이죠 콘서트. 오랜만이죠. 진짜 한 6월 13일날 팬미팅 했었잖아요. 팬미팅. 팬미팅 공연. 팬미팅이랑 콘서트랑 다르니까. 콘서트. 작년. MOS. MOS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한 6만대쯤인 것 같은데. 수술하면 블랙홈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근데 이제 QCT가 굉장히 되게 아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다 넣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 말로는 퍼미션 투 댄스니까. 되게 신나는 그런 노래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서 댓글 하나 읽고 가시죠. 난 요즘 너무 좋아. 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말자 너무. 윤기야 오늘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뭐요? 뭐? 윤기야 이름을 문신했어. 윤기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은. 쉽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철자로 하면 되게 약간. 있어보여? Q. 가슈. S.U.G.A.R. 아니면 그러면 윤기 뭐 이렇게 했으면. 아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M.Y.K. 와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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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뭐. 이 순간. 지금. 마법처럼. 지금. 지금. 빨리 좀 읽어주세요. 우리 이제 못 보니까. 궁금해요. 보세요. 영어로 몰라서. 약간 정지가 왔어요. 영어도 H.A.C. 이런 느낌이군요. 아 네네. 자 뭐.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스페인이신도 많네요. 스페인이신. 스페인이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띠아머. 띠아머. 오케이. 띠아머. I am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헤어스타일을 할 게 있나요 제가? 제가 헤어스타일을 할 게 있나요 제가? 제가 헤어스타일이 헤어가 없긴 한데. 남준이 여기서 앞머리로 설정해준 머리 완성. 이 댓글이 보이면 귀를 잡아요. 귀를 잡았나? 찐 OST. 찐 OST. 찐 OST. 찐. 뭐였더라? 한라산이 아니고 그 뭐야? 지리산이요. 지리산. 무증산이 왜 나옵니까? 무증산이 왜 나옵니까? 무증산 한번 해주세요. 나는 무증산 OST 한번 해주세요. 아 드라마 나와봐. 보는 사람이 왜 안 올라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헷갈림도 없고. 더 이상 우리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지금. 아 씨. 왜 하지. 188만원. 슬리퍼를. 우리가 보기에는 48만원 정도. 내 껄리.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좀 소홀했죠. 저희가 연습하느라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성욱쌤한테 이제 또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잖아요. 왜요? 딱 저희 연습하는 걸 보고 뭔가를 느꼈다고. 뭔가.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고. 깊은. 깊은 빡침이었으면 어떡하지? 아니. 뭔가 생각보다. 그 열정을 느꼈대요. 어이.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맞지 맞지. 저희보고. 역시 너네는 아직 가슴속에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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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열정. 허h. 펜. 열정. terio caused more to be kept there. 나중에 여름때 그 노래 버젼들 한 번 하면 윤기형이 요즘 운동하고 골프치고 언제 하는거야? 작업은? 작업은 내일 하죠? 작업은 TMI 아니 이 형 엄청 받고 이 형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아니 여기 와서 잠시만 윤기형이 TMI로 너무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윤기 형 상상하는 거였어요 와가지고 윤기!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골프 치자고 하셨거든요 윤기 형 농부하고 작업시간이 있었어요 작업시간 많았습니다 그러면 윤기씨 TMI 나온 김에 각자 TMI 하나씩 풀어보죠 그냥 왼쪽부터 하시죠 오케이 제가 TMI 뭐예요? 잠깐만요 TMI요? TMI 저... 스타러기 안 나와 저...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스타일러에서 무리져가지고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TMI에서 사나요? 윤기 형 오케이 의류관리기 네 의류관리기 제 TMI는 아... 자 여기서 영어쓰기 금지입니다 오케이 아 영어쓰기 금지요? 아 영어쓰기 바로 나왔는데 알았어요 자 저는 오늘 어... 수염이 좀 많이 자랐길래 쪽집게로 22개 뽑았습니다 22개 뽑았다 뽑아요? 아니 이게 털이 너무 얇아가지고 저 면도기로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뽑아야죠 그래가지고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싶긴 하다 마우튼 윤기 형이 일단 TMI 했으니까 태형씨 TMI는 뭐예요? 태형씨 TMI는 아까 말했던 그거? 저 뭘 말했죠? 그 우리 연습실에서 어... 너가 뭐... 아... 아니해! 그만 아니해! 아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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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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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건 내가 석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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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멱살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사과한다 그게 아니라 저 MBTI가 바뀌었어요 어? 나도 자주 바뀌고 나도 방금처럼 해봤는데 나도 바뀌어 어 어제 아니야 그 문항 되게 많은 걸로 OMR 별로 해봐야 돼 아 왜? 그러니까 문항이... 근데 그 MBTI에 정확하게 그걸 하는 그게 있다면서요? 아니 아니 근데 어쨌든 계속 바뀌긴 하던데 나 세 번 바뀌었어 어... 그걸 잘 안 바뀌었어 나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이상 말한지 MBTI 와몰입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실 문항 많은 것 사람이 어떻게 16가지로 나누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막 문항이 한 200개 있던데 그래서 뭐.. 난 지금... 야 뭔지 몰라? 하여튼 락페 끓자는 아이였어요 뒤에는 기억이 안يت 네 그건 기억이 안가 뒤에는 어른아닐까? 짠 어른아이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미치겠다 진짜 자 지蹈 씨 자 지蹈 씨 오늘 TMI 뭐 있나요? 저 그냥 오오옹 커피 마셨어야 돼 오엽다 와 진짜 와가지고 와 진짜 이건 사실 융정한 TMI 여기 뭐 꼬꼬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 살까지도 꼬필 내게 엄청난 TMI였어요 자 정우씨 TMI 저는 최근에 고기 먹다가 어금니가 가장 났습니다 어금니가 가장 났어요? 어금니가 가장 났어요? 너 그때 나랑 먹었을때도 나 어제 치과 냄새 나와더라 치과 냄새에요? 치과 냄새가 강하지? 진짜 있어 있어 아 그래요? 아 지금 내가 갱장 시려 오늘 기간에 나왔는데 그럼 뭘 맡은거야 또는 저 그거 있어요 아 아 있다 형은 잘해구나 아니 누가 얘기해? 난 개장 저 충씨 생겼어요 진짜 엄청난 TMI다 대단하네 아 저도 엄청난 TMI인가요 잘하는데도 충씨가 생겨요 저는 요새 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잇몸이 시리더라구요 그래서 잇몸 좋아지는 약 먹고 있어요 제가 진이 형 자전거를 두 번 타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쳐다봐요 사람들이 너무 핑크에요 잘 나가요? 길가다가 핑크를 타면 형이에요? 일단 다른 형보다 한 두 배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죠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약간 핑크라서 존재감이 상당히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형한테 저희 또 운동하는 거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죠 요즘 진이 형이 형 거 올려야 돼요 위버스 그렇죠 위버스에 올리고 싶어요 진이 형이 요즘 운동을 거의 매일 저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그치 맞아 매일 인증해주는 사진들이 매일 그 약간 이제 약간 본인의 몸을 딱 해서 저희 톡방을 올려주거든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 딱 취해가지고 근데 그 정상적인 사진이면 모를까요? 거의 현대 미술이죠 작품을 하나 찍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작품용 데카코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거울에 잘려가지고 팔밖에 없어 이건 낙격으로 오프 랩팡이 오프 랩팡이 오프 랩팡이 그리고 팔밖에 없는데 요즘 몸 변했잖아 이래 몸통이 뭐 어디를 뭐라는 건데 근데 글은 오늘의 운동 인증샷 근데 그게 되게 꾸준하다는 거 아 근데 너무 쉽게 이거 그냥 올려도 될 거 같아 보이지가 않아 오프 랩팡이 진이 형 마스크 썼는데 얼굴이 거의 10번이었는데 아 이게 저희가 요새 사무실 스케줄이 연습되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 나오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다보니까 그냥 몸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구요 어찌 나중에 뭐 공개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서 그냥 공개 못해요 어? 진이 형 오늘의 인증샷 갑니까? 콘서트에서 자 재호 씨 한번 만져보세요 자 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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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저 방은 뭔지 알아요? 그냥 자 가져오세요 지민 좋아졌는데? 가져오세요 어디가 가슴에게 어디가 된지 모르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왜? 우리 VF 할 수 좋게 우리 2천만 들어가면 아 오케이 오케이 거품 낀 거 빠지고 네 일단 지금 얼마인가요? 라이브 저희 한 2만 7천분 정도 아니 얼마나 우리 어디지? 아 진짜 오래했네 2만 7천분이라면 우리는 그 VF 내가 VF 할 때만 생각하는데 네 참 그 VF 본질을 한 2% 정도만 얘기하고 남은데 아 이거 공연 이야기 사실 아시죠? 저희가 VF 스타트 주장인거 네 저희 선두를 한게 제일 그렇다는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사실 가장 벗어나 VF의 본질을 네 근데 그니까 한참 그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근데 중요한건 우리 할 이야기는 했어요 뭐요? 어떤 이야기? 콘서트 이제 곧 얼마 안나오는데 야 우리 들어가자 야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야 콘서트 이야기하고 야 뭐 할로윈이 할로윈 이야기하자 저거 다 했잖아 통화를 한 번 한 두 번 찍어주고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아니 오늘 TMI 왜 한거야 아니 그건 누가 시켰어 아유 태형아 아니야 이거 진영이 시켰어 아유 아 진영이 있네 그럼 그러니까 잘했다 아니 아미 여러분들이 제가 입었을 때 제가 자녀보잖아요 콘서트 이야기 좀 해줘 콘서트 이야기 콘서트 이야기 콘서트 이야기 사실 콘서트 이야기 콘서트 이야기 하나만 말합시다 아 아 조용해져 그러면 열세 번째 있는 순서 아 스포 해드릴게요 멘트 저희 의상 중에 지금 멤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멤버 색깔 옷이 너무 다양한데요 지금 뭐야 그게 스포야 그게 스포지 스포지 아니 근데 콘서트는 좀 약간 이번에 이게 짠하우 공개돼야 저희 이거 해드릴게요 진짜 스포 자 저희 이게 아 왜 그게 이번 콘서트는 저희한테도 약간 큰 도전입니다 아 그쵸 그치 그치 옛날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 아세요? 아니 대단한 도전인가 그 도전하고서 막 도전하는 거 뭐한 도전 아니에요? 뭐한 도전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한 도전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정말 도전인데 왜 도전인지는 아마 직접 방에서 결혼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또 예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뭘 왜죠? 이게 도전인가? 이게 도전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도전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도전인데 이제 보는분들 보는분들은 도전이 아닐 수도 아니 나는 보는분들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도전이랑은 좀 다르잖아 방탄을 좋아하자면 좋아한다 나는 이 정도 얘기해도 되잖아 도전이랑은 다르다 지금 멤버들이 습발이 습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이 나와요 왜죠? 결스트를 볼 수 없잖아 그렇지? 아니 뭐 아니 뭐 6곡 2와 2가 부르고 엔하이픈이 부를 수 없잖아 근데 이거 뭔가 습부가 뭐요? 2와 2와 엔하이픈 분들이 나오셔? 아 2와 2 나와? 몰라요?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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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모르게 준비가 됐나보지? 아닙니다 다 불러요 형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러 사실이 아니에요 네 요즘 엘리베이터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는데 사실 그분들 아 여러분 이거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너무 초췌해서 약간 좀 부끄러우고 사운들이 많아요 방금 아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민이가 만든 친구가 마을이터널스에 나온다고 아 아 사실이야? 나 왜 못들었지? 몰라요? 이따 기사에 나왔다고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뭐 회사에서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 그러면 너무 좋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딘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올 때 제가 아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마동석 선배님밖에 없고 마동석 선배님이 딱 나와서 빡! 한 두껍질까? 이 함정멋을 빡! 아니 근데 그게 왜 이해 왜 우리를 못들었지? 뭔가 엔딩 클랩이 나오면 뭐 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튼 도대체 친구를 얻어야 이게 사실이긴 해 사실 사실 리조 리조씨의 곡이랑 내 친구 아 리조씨의 곡이랑 오 리조 아 리조 나 리조 버튼 커버를 얼마 전에 해봤어 아 난 엄청 멋있던데 난 몰랐어도 내가 얼마나 해봤어 굿 굿 굿 굿 미조 찌져스 예스 미치어스 예 그래서 콘서트는요? 아 그때 이때 즐겁다 즐거울 거다 콘서트 제목 공개됐나요? 아 근데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할게 직접 포미션 그때? 포미션... 아 그렇지 포미션 투 댄스 그거 공개됐잖아 딱!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딱 닌값을 하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그래요 네 네 형제는 이제 더 설명도 필요 없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직접 보시면 돼요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관람하실 때 밑에 그 방석 같은 것도 많이 깔아놓으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방원부스도 좀 설치해 놓으시고 정국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은 신경 쓰지 말자 그거는 내일에 본인한테 따지세요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감감도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된대요 저는 몰라요 단어 문제를 이제 사실 그래서 정국이가 지금 그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노는 방법을 점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네 이게 지금도 제가 그 그 제가 저번에 현대미술 하나 했잖아요 뭘 하셨어요? 여기 여기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때는 백조였거든요 네 지금 흑조 흑조 흑조래요 흑조 아 뛸 때 뛸 때 아니 흑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까이 형만 그냥 부끄러워? 그러니까 막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부끄러워 사람들이 이제 뛸 때 이제 이렇게 쿵쿵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름이 안 나 이렇게 짜주시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콘서트 보면서 저렇게 뛰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석일자죠 왜냐면은 운동도 되는 게 그냥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저거는 박제를 맞출 수 없지 않아? 근데 엇박으로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춰 아 곡을 부를 수가 없네요 엇박정박 엇박정박 그렇게 된 거 엇박 엇박 정박 엇엇박 여튼 여러분들 신나게 뛰어놀아주세요 네 네 자 이게 마지막 방구석 콘서트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그 층간섬 뭐 하시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이게 마지막에서 좋다 진짜로 아 제발 이제 아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제 뭔 얘기할래요 이제 뭐 우리 뭐 그죠 뭐 다음 게임에서 이제 출입 마무리할까요? 우리 감마는 뭐 동물의 왕국이나 할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그 뭐야 난 생각 나도 터? 아니 다음 일정에서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마무리해야 돼요 다들 다들 아니요 이제 코스 이야기를 짱 좀 하면서 네 마음이 저거 봅시다 어 진짜 이번에 진짜 저는 마지막 온라인 코스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입장이 큽니다 응 진짜 이걸로 온라인 코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 진짜 진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납시다 제발 그만 할 때 됐어 그만 할 때 됐어 진짜로 말까? 그니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에서 이제 신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 엄청 하고 거칩니다 응 네 그래서 이제 쫄지 않고 의심할 테니까 맞아요 걱정 붙들어 하시고 마 그럼 내년에 지금 연기장에서 봅시다 에이 싹둘이가 아니 형이 아니 형이 그래도 남이도 먹을 만큼 묵은 양반이에요 어디서 이래도 이상해 저거 뭐 있고 뭐랄까 얘 아니 얼마 전에 심하지 너 인도섭을 보는데 너가 막 사투리를 쓰더라고 쟤가 했는데 다 섞여있어 그니까 다 섞여있어 아닌데요 남준이는 사투리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허석이 형이 그 친절하게 장난이 없잖아 그니까 이제 그 우리 다 경상도가 맨명이잖아 응 근데 형은 또 그거잖아요 아 그러는데 근데 그 나 생각했나더라고 안주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